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어려운 사주를 가지고 풍변을 해볼까 합니다. 이 사주는 개수가 수룰에 태어났는데 통근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룰에 격을 잡는 방법은 진정무, 잡기홀은 항상 진술충무홀은 잡기홀이거든요. 잡기홀에 격 잡는 법은 여러분들이 공기를 제외하고 여기나 중기 중에서 강한 것을 잡는다고 했어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면 술신정무만 잡는 게 아니고 잡기홀이기 때문에 경금도 격이 될 수 있다. 병화도 될 수 있고 기토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서는 무토가 1번, 신금이 2번, 경화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잡기홀에 여기가 중기보다 먼저 우선해서 격을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잡기홀은 여기가 중기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강하냐? 자, 우리가 사령일수도 한번 볼까요? 사령일수도 보면 신이 9일, 3일, 18일이라는 거예요. 중기는, 중기는 3일밖에 안 돼. 3일밖에. 그래서 봉기가 우선을 잡고 무토 봉기를 우선으로 잡고 이게 없을 때는 신금으로 잡고 그게 없을 때는 또다시 정황을 잡고 그게 없을 때는 또다시 경금으로 잡고 그게 없을 때 병화로 잡고 그게 없으면 기토로 잡는다. 그런데 이사주는 수럴의 맨 마지막 기토로밖에 격을 잡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 뭐가 돼요? 이게? 평관이 됩니다. 자, 그럼 이사주를 종격으로 볼 것이냐 맥격으로 볼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 됩니다. 자, 비급이 비급이 일간 포함해서 3개나 있어도 통근처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통근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사주를 종격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맥격으로 보자니 지지가 너무 통근이 없어가지고 이걸 맥격으로 보려니까 또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 살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저한테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여태까지 내 사주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받아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 강의를 보니까 선생님은 좀 알아봐 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의를 합니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심지어 이분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유명하다는 예전에 황제철 박태준 회장도 헬기 타고 가서 상담했다는 그분하고 그 집에서 어떤 뭐 연휴가 있어가지고 3개월인가 살았대. 살았는데도 그분도 자기 사주를 제대로 못 찾아내더라는 겁니다. 못 읽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반이 자기 생년우리를 툭 던져주고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이메일로 자기 사주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사주를 보고서 대단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종격으로 볼 것이나 아니면 내격으로 볼 것이나 그게 많은 고민을 좀 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뭐 어땠다 저땠다 얘기하는 저한테 한 일절 저한테 준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내린 딱 결론은 이 사주는 종살격이 아니다. 종살격이 안 되는 근본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사주에서 임수가 임수 대신에 개수였다면 개수라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임수 대신에 개수였다면 이 사주는 여지없는 종살격으로 간다. 그러나 이 사주는 임수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얘기 들어 본 게 있을 거예요. 가끔 우리 명예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양간은 길을 따른다. 길을 따르고 그리고 음간은 세력을 따른다. 세력을 따른다. 자 길을 따른다는 의미하고 세력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음간은 통근이 없습니다. 자 음간은요 우리가 우리가 시류를 생각해서 보면 정화가 유검이 장신지에요. 그렇죠? 사화가 자기 제왕지에요. 축토가 자기 묘지라는 말이에요. 자 병화를 볼까요? 병화는 인목이 장신지복 노화가 제왕지복 숙토가 묘지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양간은 다 통근해요. 장신지 제왕지 숙토에 다 통근해요. 근데 음간은 제왕 하나만 통근하지 나머지는 전혀 통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간은 통근이 없으면 통근이 없으면 그걸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간이 종을 잘해요. 음간이 원래 음간이 종을 잘하고 양간은 종을 잘 웬만하면 안하나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사주가 종이 안된다고 내가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양간은 세력을 길을 따른다고 그랬어요. 양간은 길다. 세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뭐냐 수를 다 메는 무슨 허리에요. 해 허리에요. 임수 입장에서는 다음달에 내 근록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종을 못한다. 종을 못한다. 종을 못한다. 자 양간에 그 다음에 간목이 추글에 하나도 종을 안해요. 종을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병화가 다 진을 그쵸 다음에 자 반복이 추글 다음에 자기 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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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누이 들어와. 네? 자기 근록이 들어와. 명화가 다음에 살 자기 근록이 또 들어와요. 자 이거 무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경금이 그 다음에 경금이 경금이 2월 종 안합니다. 통보체가 하나도 없어도 종 안해요. 임수가 족수를 하자고 그러는데 임수가 못하겠다고 우떻힌거죠.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넥격으로 가야된다. 자 그래서 사주는 사주는 넥격으로 가서 격은 평강기운이 됩니다. 종살이 안 되고 평강기운이 됩니다. 이 기토가 대단히 강해요. 기토가 사기 즉 제왕제에도 통관하고 있고 월제에도 통관하고 있고 사기 이토에도 통관합니다. 그래서 세군데를 통관합니다. 살이 대단히 강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합격이냐 자 다시 평강격의 성격, 합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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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이때도 재생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네번째는 양인합살 자 이거는 양간만 해당된다. 그래서 양간 다섯번째는 상간합살 여기는 은간이 상간합살 개수의 상간이 각목인데 각기합으로 해서 할 수 있다 여기 상간합살 입니다. 이윤에서 상간합살 여섯번째는 합살 유관하거나 이곱번째 합 Tank 합관유세라거나 자 여덟번째 자 제살유관 이거는 간사를 혼잡을 경우의 얘기에요 이거는 간사를 혼잡을 경우의 얘기에요 합살에서 평가를 남기도 되고 합살에서 정관을 남기도 된다 평가함께 계산은 정관을 남기도 상관없어요 합살이 안될 경우에는 합살합간이 안될 경우에는 재산에서 정관을 남기도 되고 또 재관 유사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약살 자 재자약살은 평가의 격이 약할 때 격이 약할 때는 오로지 월제만 통근 하고 잡기 오래 두구나 봉기도 아니고 잡기 오래 봉기가 아니고 여기나 중교에서 통근하면 평가가 약한 거에요 약한데 여기 인성까지 있어가지고 더 평가를 설계할때는 재승 을 용시한다고 평가를 살려줘요 그래서 재승으로 자윤한다 자윤이란 말은 열한번째는 동주양인이 있어요 동주양인이 있어요 동주양인은 동주양인은 세 달치 적은 데가 있습니다 병호 무호 인자 한 같은 주에서 병아가 여기 있고 우아가 이쪽으로 나와있다든가 저쪽으로 가있다든가 하면 안 되고 같은 주에서 이것은 일간일 경우에요 일주 동주양인은 반드시 일주에야 한다 힘으로 버텨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고 여기서 입목이 있어 준다든가 여기서 또 옆에 밥 옆에 술투가 있어 준다든가 혹은 여기서 마찬가지고 여기 옆에 심금이 있어 준다든가 진투가 있어 준다든가 해가지고 동주양인을 동주양인을 하는데 또 더 좀 강하게 만들어 줄 때 그때 힘으로 버텨다 용신이 없어서 힘으로 평간을 이겨낸다 그런 의미로 평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간을 두중적으로 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말은 그래서 제격통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격 동영상을 들어가 보시면 할거에요 제격에 비극이 많을 때는 평간이 일간만 공격하는게 아니고 비극을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재승을 지켜준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경우를 합니다 그렇지 않은다면 대체적으로 일간을 공격하는데 주로 평간이 힘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자 미토가 이제 오메고 공망인데 미토가 이 평간이 공망맞았어요 흉격은 공망맞아도 괜찮아 흉격은 공망맞아도 괜찮아 흉격은 공망맞아도 괜찮은데 흉격은 공망맞으면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흉격은 흉망이기 때문에 공망이 되더라도 괜찮은데 흉격은 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공망은 공망을 우리가 자주 볼 때 봐야 됩니다 공망이 중요해요 특히 육충공망 자 공망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오행이 공망맞니다 목이 공망이냐 화가 공망이냐 토가 공망이냐 금이 공망이냐 소가 공망이냐 공망이냐 고세 고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공망이면 절한다 그랬어요 끌어진다 화가 공망이면 명목 불안이 불안이 공망이 맞으니까 환하다 이거지 공망은 안이 끼었다는 말이에요 흉니 피었다 포가 공망이면 뭐하냐 궁한다 무너진다 이 말 금이 공망이면 명한다 울릴맹자야 울리 울린다 실제적으로 보면요 검 금이 강한데 금이 공망만 된 사람들은 금이 공망만 된 사람들은 아주 노래 잘합니다 울려 실제적으로 자 수가 공망 수가 공망이면 천간다 그랬습니다 목이 공망이냐 화가 공망이냐 이건 큰 의미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건 뭐라도 돼 저는 가르치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인 공망입니다 자리가 자 이 사람은 이 자리가 이 토 이 자식 공망이 공망만 됐어 자식 공망 자식 자리가 공망만 된 사람은 자식이 성장했을 때는 자식이 성장했을 때 어릴 땐 데리고 살아야지 성장했을 때 가지 살면 자식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자식 공용 공망만 된 사람은 일찍 자식이 독립하면 자식이 자식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돈을 버는 시기가 되면 따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망 공공망이 일찍은 공망도 일찍은 공망이란 일찍은 공망은 원래 없어요 일찍은 계속 이 일찍은 공망이 절대 생길 수가 없죠 그쵸 그런데 일찍은 공망은 어떻게 보냐면 원 연지에서 연지에서 봤을 때 일찍은 공망이란 아니냐 이분은 이분은 일찍은 공망이야 그쵸 진사가 공망이니까 여기서 볼 때 개사 개묘은 진사가 공망이더라 그쵸 일찍은 공망이다 해차 일찍의 공망은 북윙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 그쵸 허전하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있는 것 같은데 허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 세 번째는 육초로 공망입니다 육초로 부모 형제의 처자를 가지고 따집니다. 증간이 공망맞았다 여자 사주의 증간이 공망이다 그럼 뭐냐 내 남편이 공망맞았다 는 얘기에요 남자 사주의 증개가 공망이다 그럼 그것은 뭐냐 내 마누라가 공망맞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런 여자 사주의 증간 공망 이혼의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들 혼자 살 수도 있고 이혼 할 수도 있고 사별 할 수도 있다 우리 이 학문 에서는 이혼 사별 생이별 그 다음에 뭐 이혼 사별 혼자 사는 거 이거는 거의 똑같은 개념으로 지급한다 결국은 혼자거든 결국엔 그래서 그런 것은 육친이 공망맞으면 육친 공망은 육친 공망은 우리 학문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육친 공망을 잘 봐야 된다 육친 뿐만 아니라 또 격이 공망만으로 격이 공망이라든지 또 용신이 공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사주의 격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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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평강격에 용신이 없으면 합격이기도 평강격에 일단 제사라는 게 제일 좋은데 평강격에 용신을 항상 청간에 찾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용신을 무조건 청간에 찾는데 지제에서 나타날 때도 있다 그거는 뭐냐 지제에서 나타날 때는 삼하하거나 방합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혹은 방합 방북이라고 하죠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회자축 이렇게 방국을 형성할 때 이때에는 청간으로 동해서 올라오는 거였어요 청간은 중인이고 지제는 가인 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세력의 힘이 켜지면 청간은 오늘 청간 일에 관리한다 그래서 이사중은 지제에서 용신이 나타난 거에요 묘미 묘미합으로 목의 목으로 기토를 묻은 청이다 그러면 목이 뭐냐 묘미합이니까 결국은 이거는 삼합은 삼합은 음영이 없어요 식신이나 삼관이 아니라 떠나서 그냥 식상이 기토를 제압을 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격에서는 적격했다 자 물로를 볼게요 신검 견검 괜찮은 의미였어요 왜냐 이때는 살인상생으로 토신검 해서 살인상생으로 이때는 안좋아요 왜냐면 용신을 깨고 들어왔거든 고유춤 그래서 위로 살인상생이 되잖아요 밑으로는 밑으로는 인생이 들어오면 식삼을 몸의 명목만 깨버려도 이 삼합은 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안좋아요 신검 이때는 삼각표 물론 암악하긴 해요 부토 역시 이때도 그렇죠 평가를 하나 더 늘어나서 좀 더 힘든 상황이 맞아 힘든 상황은 맞지만 역시 중살 중살됐을 때는 묘미 묘미 하나로 두 개를 철취하기는 좀 힘든 시기였다 절때도 힘들었어요 이 사주가 가장 힘든 시기가 이 묘토병입니다 왜 묘토병이 힘든가 정관입니다 이때는 격이 정관격으로 바뀌어요 묘토에 자기 봉기가 나타나서 그래서 예전까지만 그전까지는 평강격으로 살다가 봉기가 나타나면은 예전의 거는 필요없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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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고 봉기 진짜 오약음이 나타나 자 그런데 정관격으로 격이 바뀌었 는데 왜 힘드냐 정관 정관이 제일 싫어하는게 평강이 이때는 정관격의 격이 바뀌면서 간사 혼잡이 왔던 간사 혼잡이 정관격의 간사 혼잡은 합격입니다 혼잡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합격입니다 자 그럼 무토가 올라와가지고 개수화가 합격이 됐어요 정관격에는 정관을 남겨야지 평강을 남겨 만든다 그랬어요 평강격에는 정관을 남겨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관격에는 평강을 남겨야지 정관 그래서 혼잡이 정리는 됐지만 정관이 자기 격으로 속신을 못하고 묶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때는 관제로 호시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제 관제는 뭐예요 경찰서 간다 관제가 오면 꼭 손제가 이러나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데 돈 안 들겠어요 돈 나 그 다음에 정관이 묶이면 여러가지 사고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여자들 경우에 정관이 못되면 인식매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때 본인이 관제로 대단히 힘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정관이 재생이거든요 자 이때는 재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이 토가 맨 마지막에 사고거든 그러면 지금 원래 지장관이 있던 정화가 여기 있어 그래서 있으면 이때는 격이 이때는 재격으로 재격으로 격이 바뀝니다 자 재격으로 격이 바뀌니까 이때는 재생산입니다 편간만 있을 때는 편간이 나를 두둑격 셀 때 주먹으로 패요 그런데 재생이 생을 하게 되면 재생이 생을 하게 되면 무기를 가지고 두둑돼요 자 비겁이 비겁들이 재생을 좀 눌러줬다가 하더라도 어느정도 이익만 재생을 오네 저기도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이때 본인의 이론은 한국에서 사고쳐서 미국으로 도망한다고 그 정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자 지금 55세예요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했을 때가 딱 한 3년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이 4년 전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는 이 경화대원이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흔세살때 겪었던 마흔세살때 겪었던 마흔세살때 겪었던 마흔세살부터 겪었던 사람 5년간의 힘든 시기가 53살부터 또 온다 그래서 그때 준비해라 아 아 죽는다 그때 미친 환장하게 많은데 그때 준비해 그래서 에 그랬는데 오십일곡 본인 생일까지 대혼은 항상 대혼은요 본인 생일기쯤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보니 음역 생일기쯤으로 대혼이 바뀌어요 그 때문에 오십 세 살 딱 들어서자마자 이 운으로 작동되는게 아니고 오십 세 살 술을 자기가 태어난 날 유화돼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느끼는 거는 거의 54살제선이기죠 54살제선 그래서 이 사주는 거의 사대원으로 가면 돼요 54살입니까 58까지가 병화대원으로 가니까 55하고 진투대원이니까 그전에 그것까지는 대단히 힘들다 내가 가고 해야 되겠어요 왜 병화대원을 자기가 벽을 받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시기라고 내가 얘기 를 해놔 금방하라고 금방합니다 이때 진투로 내려오면 얘네들이 통근처가 쫙 만들어졌어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또 여기 지금 용신이 있잖아요 지금 용의용신이 용의용신으로서 재산하고 일간이 통근처가 진투대원으로 만들어졌다 이 사주는 뇌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뇌격에서는 통근처가 만들어지면 뇌격으로 돌아가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격이라 하더라도 종격은 종격인 종격이고 사주 용구견이 종격인데 운에서 일간의 통근처가 만들어지면 다시 뇌격으로 돌려서 봐야 돼 하나 격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걸로 팽창 가는게 아니에요 항상 종에서 뇌격으로 왔다 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맞춰서 운을 보는 거에요 그게 맞춰서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당신이 또 하이라이트가 또 오는데 언제 오느냐 63세 64세지 4등으로 보면 얼대원에 재살버린다 물론 여기서 하고 있긴 하지만 얼대원에 이기도 다시 재살돼서 아주 좋은 운이 된다 각 대원에는 합산한다 자 묘대원 다 괜찮습니다 이쪽에 묘목이 오니까 지금 재살볼 수 있는 조건이 더 지지가 더 강한 묘미합이 더 강해지고 입목이 도돌 오니까 더 강해진다 이렇게 보면 좋아하시는 수술은 아무튼 이때는 또 있다 그래서 이때 돈 벌면은 내한테 한 1억원 갖다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런 사주는 참 보기가 여러분들이 까다롭다 그래서 원칙이 없으면 사주를 볼 때 어떤 원칙을 정확하게 모르면 보면 사주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간은 기를 따르고 응간은 세력을 따라간다는 것을 한번더 여섯더러분들 머릿속에 명심을 하시고 사주분들께 잘 보셔야 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말씀 부탁드립니다